도쿄의 사랑이네 늦은 밤 오늘따라 유난히 부산스러운 도쿄의 사랑이네 으 으 o 2 4 아, 가셔. 자, 그래. 그렇지, 여기. 준비하세요, 준비, 준비, 준비. 이렇게. 물어, 알리오, 그거 뭐해? 아들이 없으니까 보고 싶었습니다, 빨리. 아, 그래요? 그럼 진짜 한번 놀러 가요, 그러면. 유도보. 오빠 유도보. 오빠 유도보. 그렇지, 선물. 선물 해야 되니까 선물. 그렇지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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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져올까요? 사랑이 좋아하는 거 가져올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럼, 이거 가져올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이거 가져올게요. 혹시 옷도 말씀드리고자? 家の家にお邪魔するんだから、さらんちゃんが失礼がないようにね。 向こうに行ったら何するの? 4人の家族の男の人たち全部、全員で集まる予定になってて。 俳優さんの家に、お家遊びに行くの? 泊まりに行くの? 1人が、それの柔道着のプレゼントで2つ。 11歳と9歳かな、男の子。 お兄ちゃんとか行くのよな。 痛いよ。 お土産なんか買ったの? 柔道着ね、プレゼント。 きれいよ。 湯脳ボウ。 お泊りなの? 湯脳ボウ。 あ、そう。 止まるんだ。 ちょっと細かかないでよ。 ちょっと細かくないでよ。 サルちゃんは、初めて会う人を、 가장 큰 아침부터 2시간 정도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뭐하면 괜찮을까? 조금 더 걱정했었어요 사란은 작은 아침부터는 아침부터 좋아하지? 네 아침부터 어떻게 할까요? 아침부터 좋아하지? 아침부터 좋아하지? 아침부터 좋아하지? 아침부터 좋아하지? 그럼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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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용 아키야마사랑돼서는? 추사랑 하자메시대 추사랑돼서는? 추사랑돼서는? 추사랑돼 추사랑돼 추사랑 추사랑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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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돼 추사랑돼 출 복